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치투자, 그 가치투자 안에서 PER, EPS, 가장 대표적이죠. 바로 PER과 EPS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EPS 같은 경우에는 뜻을 풀이하면 주당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당순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글을 알면 계산하기 쉬워지죠. 결국에는 EPS라는 건 뭐예요? 한주당순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주당순이익이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당순이익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PER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주가, 현재의 주가에서 한주당순이익, 뭐예요? 이게? 바로 EPS죠.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 그게 바로 주가수익비율, PER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적정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정주가라고 하는데요. 주당순이 바로 EPS 곱하기, 우리가 업종 PR, 그러면 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높겠죠. 대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 PR이 낮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종에 대한 PR이 있는데, 그 PR 자체를 곱하기를 하면 우리가 적정가치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코엘패션이라는 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EPS, 그리고 PR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일단은 뭐 지금 EPS가 얼마입니까? 555, 자, 그럼 거기에 PR이 얼마예요? PR이 8.5, 자, 그러면 적정주가 현재 이, 아, 추정,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유통업종이기 때문에 유통업종 평균 PR이 18배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9,990원, 이게 9,990원 정도가 적정주가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업 자체가 8.5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PR 밴드를 통한 매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PR, PR 같은 경우, 그리고 EPS 같은 경우를 왜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PR이 낮다는 것은 주당순이익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바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상순이익이, 예상순이익이 높을수록 주가가 그대로일 때 예상순이익이 높을수록 PR은 어떻게 되겠어요? PR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만이에요. 만. 자, 만일 때 우리가 예상순이익, EPS, EPS가 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누게 하면 얼마예요? PR은 1이 되죠. 반대로 순이익이 천이다. 그러면 PR은 10이 됩니다. 이렇게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아, 예상순이익이 높게 형성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PR 가치 자체가 높을수록 아, 예상순이익이 낮게 측정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에 대한 증가율이 클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다 또는 낮다. 답은 뭘까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죠. 순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PR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높아져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높다라는 것을 동굴 바람에 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EPS가 어때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면 EPS가 성장한다는 것은 PR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는 반대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거나 또는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회사에 대한 가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순이익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고 PR 가치는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PR은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 자, PR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순이익 자체가 높게 형성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낮게 형성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업종 PR이 따로 있어요. 제조업은 기준 PR 자체를 우리가 8배를 여긴다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30배를 매긴다든지 유통은 18배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X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PR이 같으면 순이익이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PR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PR이라는 것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랄까요?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순이익이 커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비율 자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PR이 같다. 같을 때 기업이 큰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작은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PR은 같지만 큰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순이익이 높기 때문에 높게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이 같다고 해서 순이익이 같지는 않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PR이나 EPS를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잡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